애널리스트 토크쇼가 왔다! 키움증권 김지산 리서치센터장과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리얼 토크 프로그램 앳톡쇼! 앳톡쇼를 청취하고 주식 커뮤니티 및 SNS에 공유하면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. 이벤트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!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팍방 공지사항에서 확인해보세요! 즐거운 투자! 키움증권과 함께하세요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